이거 내가 옛날에 나오자마자 했었거든 구글 해적 내가 좋아하지 않는 무엇 사진술 그린랜턴 맛있는 음식 스타트 잘했는데 애들? 애들 잘했는데 애들? 아 케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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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풀리지마 어땠어 자아 어 주작 안된다 여기 싫어하냐? 공평하게 한거야? 어 달팽이 달팽이 재밌겠다 정답 요로결성 정답 요로결성 개소리야 어 시간 없어 아이 어 와 닭발 그림 잘 그리네 닭발 우와 노오르님도 잘했는데 닭발한테 묻혔다 아 근데 이거 제가 여기 양심껏 여기 줄게 내가 긴 손톱 가자 아 미치 아 뻑슈르래 욕해서 안해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에바야 너무 감성으로 가는데 바람 야 해볼만하다 애들아 해볼만해 어어어 이거 이쁘긴한데? 오 이쁘다 가자 아 저 바람 아니야 3번 3번 바람 아니야 오 갬성으로 갔다 이거 나도 감성 승부 간다 이번에 감성이 먹히는구나 정답 한화 무슨 기다리는 한화팬 아 아 아 시간 좀 더 있었어야 했는데 어 감성 아 감성 아 그 와중에 시간 없어서 밑으로 이거 못내린거 봐 뭐야 이거 서로 베꼈냐 야 이거 줬어 서로 옆에 꼽으면 또 베꼈지 아까부터 3조 수산이야 아까부터 야 이거 제가 해볼만해 이거 나 해볼만해 솔직히 얘들아 아 아 해볼만해 아 이거 한번 보고싶어 이거 애들 어떤거 그릴지 궁금해서 나는 나대로 그릴게 나는 뭐 그릴까 어 어 흰둥이 아 흰둥이? 예선 진출 예선 진출 다른데 잘..잘만 만나면 예선 진출 가능하다 어 사람 잘만나면 어 어어 어어 예선 예선 본선 진출 어어 나 잠깐만 이거 어 나 잠깐만 이거 되게 느낌있는거 같애 뒷모습이잖아 이거 어 아 잠깐만 이거 박빙이다 어 으흠 흠흠흠 이거 흫흠흠흠 이거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왜냐면은 이제 대회 다음주에 대회 올게요 다음주에 대회 열고 다음주에 고수들 싹 모아가지고 고수들 뭐든간에 실력대결 말고 약간 센스있는 사람도 우승할 수 있게 대회를 그렇게 짤거에요 그렇게 짜겠습니다